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모자 쓰고 시작했는데 지린다 광고영상 하나 찍었는데 그때 썼던 모자입니다 한번 보여드리려고 왔고요 오리엔테이션이 좀 되게 진지한 건데 되게 진지하게 가겠습니다 모자는 좀 우스꽝스러워도 여러분들 맞춤 제작한 겁니다 별명이 쿼커라서 자 볼게요 지린다 라는 강좌를 하나 만들었어 선생님이 근데 이게 뭐냐면 지구과학 어린이 다 보여라 이거의 약자입니다 지린다 지구과학 어린이 다 보여라 약간 뭐 여러가지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이름을 만들었을 때 선생님 냄새 나요 이런 친구들도 많았고 그랬는데 진짜로 지리는 강의를 한번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은 이제 서울대학교 지구과학 교육과 출신이고요 메가스토리 온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모자를 쓰니까 약간 용기가 생기는 느낌이 나서 좋네요 그리고 여기저기 현장 강의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장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일정표 우리가 공지사항에 올려놓으니까 그거 보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린다는 근데 온라인용 강좌라서 아니면 현장에선 진행을 안 합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이제 1년 동안의 선생님 커리큘럼입니다 이게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제 기본 정규 강좌들이에요 개념 기출 코어 특강 이게 이제 가장 메인 강좌들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특강이 들어가는데 용어 특강은 선생님이 작년에 찍어놓은 걸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린다가 이번에 처음 나오는 강좌인데 사실은 뭐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중간에 여기 브릿지 강좌를 하나 더 넣을까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확정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연구실 여력이나 이런 걸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모의고사도 여러 번 내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총 한 15회 정도의 모의고사를 내놓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올해는 이제 지난해죠 지난해는 감사하게도 나오자마자 거의 절판돼가지고 그러니까 품절이 됐습니다 전 회차가 그래가지고 되게 감사한 한 해를 좀 보냈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더 해달라고 학생들이 많이 요청했는데 시간적 여력이 없어가지고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올해도 좀 깔끔하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커리큘럼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 있느냐 지린다 여기에 있습니다 지린다 지구가 거리니 다 모여라 자 그러면은 이 강좌가 어떻게 가느냐 구성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1부가 지구과학원 공부법 정리 이건 한강으로 끝낼 겁니다 1부라고 나오긴 했는데 한강 정도로 설명을 할 거고 왜냐하면 초심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 2부는 지구과학원 핵심 내용 정리인데 전단원 정리할 겁니다 이건 전단원 그래서 이 강좌의 목표가 뭐냐면은 2점짜리 문제들 그 중에 좀 쉬운 것들 있잖아요 아주 어려운 2점도 가끔 있거든 아주 어려운 2점 말고 좀 쉬운 2점짜리 문제들 그리고 쉬운 3점짜리 문제들을 맞히는 게 목표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같이 한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또 되게 우습게 여기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실력이 붙잖아요 지구과학이 모자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좀 공신력이 떨어지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오히려 쉬운 2점짜리가 가장 중요해져요 실수해서 틀리고 막 이러거든 애들이 좀 시력 붙으면 어려운 문제 되게 잘 풀어 그런데 이 52점짜리도 자꾸 틀리니까 이걸 갖다가 좀 튼튼하게 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뿌리 깊은 나무를 만들어 드릴게요 선생님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구성이 45분 15강 조금 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45분 보다 왜냐하면 이제 압축 강좌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을 거야 이것저것 많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12월 중 완강할 거고 전 강좌 스튜디오 강의 여기서 이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 보시면 이제 수강 대상인데 수능 지구과학 1을 처음 준비하는 수험생들 혹은 지구과학 공부가 조금 어려운 고1,2 포함입니다 고1,2 학생들 좀 쉬운 강좌니까 이거는 같이 공부하시면 좀 쉽게 여러분들 빠른 속도로 전체 단원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구과학이 어렵게 느껴져서 자신감이 필요한 수험생들 그래서 본격적인 개념학습적 기초학습이 필요한 수험생들한테 선생님이 이 강좌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띄엄띄엄 하진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문항을 풀어낼 수 있게 좀 쉬운 문제들은 풀어낼 수 있게 아주 복잡한 구조까지 좀 힘들어도 한 15강밖에 안 되니까 이게 그래서 좀 쉬운 문제들을 확실하게 풀어낼 수 있는 기본 소양을 좀 다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용어 특강하고 같이 드시면 굉장히 효과가 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후수강좌가 나오는데 이 다음 강좌는 당연히 백야 개념 기출인데 개념과 기출은 여러분들 한몸입니다 알겠죠? 하나로 통합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개념편 기출편 동시에 진행을 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시면 교재 구상의 이유 이게 왜 이렇게 구상을 했는가? 자 볼게요 실제로 지구과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나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구과학 어떻게 하면 잘하냐 지구과학 뒤통수 친다 지구과학 의문사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의문사라는 부분에 한 진짜로 의문사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한 8, 90% 정도? 뭐가 안 돼서 그러냐면 용어가 안 돼서 그래요 단어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시점에 이 단어를 써서 어떤 용어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되고 이게 가야 되거든 근데 그거를 잘 못해내면 여러분들 문제를 못 맞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쉬운 문제들도 개념 적용을 잘 못해 그럼 어떻게 떠올려야 되는지 이걸 갖다가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강좌 선생님 본격 강좌도 뭐 어렵지 않은데 그런데 아예 지구과학 생로배인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아예 그냥 다른 나라 언어처럼 이걸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완충작용을 위해서 선생님이 아주 아주 쉽게 아주 아주 편하게 아주 아주 난이도를 낮춰가지고 설명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모자를 계속 쓰고 수업하지는 않을 겁니다 선생님도 불편하기 때문에 어쨌든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개념과 용어를 확실하게 하는 방법을 초석부터 딱 다지고 거기에 이제 개념 딱 얹고 들어가면 여러분들 날개를 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좀 잘하는 친구들은 개념편만 듣고도 거의 다 맞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게 이해도가 되게 높은 거거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것들이 나는 좀 많이 힘들다 그런 친구들은 이 강좌를 한번 들어보세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특징이 전단원 핵심 내용 정리 말씀드렸죠? 전단원 다 정리할 겁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핵심 내용들 해당하는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랑 필요한 부분들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게 최선을 다할게요 이게 짧은 강의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선생님도 아마 새로 만드는 강좌라서 쉽지만은 않은데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기초가 잘 닦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의 약간 슬로건 같은 건데 이게 기본기가 필살기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선생님한테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되게 많은 학생들이 저기 인스타그램으로 DM을 보냈어요 굉장히 고마운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이 나온 말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신 기본기가 필살기다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수업시간에 많이 얘기하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지구과학은 어느 시기에 해도 늦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물론 수능 전날부터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건 좀 늦죠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말득도 안심하고 하시면 안 되고 미리 할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 반복하면서 다지는 겁니다 이게 마치 뭐랑 좀 비슷한 거냐면 우둘두둘한 벽이 있는 데다 페인트칠하는 거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페인트칠 그냥 쓱 한 번 하면 다 묻지 않잖아 우둘두둘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이 평평하게 깔끔하게 돼 있으면 좋겠는데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계속 덧칠하면서 빈 공간을 계속 채워나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학습을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반복이 생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본이 생명이다 기본기가 필살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즐겁게 같이 공부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나도 좀 기대가 되거든 이 강좌가 내가 찍으면서 내가 기대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학습적 효과를 갖다가 주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할 얘기는 여기까지고 수업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합시다 자심차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같이 지린다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수업 시간 함께 영상ye btw 일 Greens 이렇게 수 obsessed 알rey 알кий ribution 삶 삶 삶 삶